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해 두 차례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위기 단계 하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도 완화돼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들의 선제검사 의무 역시 권고로 전환됩니다. 의료지원도 축소돼 코로나19 입원 치료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진단검사비의 경우 고위험군 유증상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단계 하향 시점에 맞춰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이끌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도 종료한다고 설명했습니다.